조그마한 회사에서 복지도 없고 짓거리만한 그런 잘 생각해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걸 만들고 있고 오케이? 그걸 현실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 이 과정이 어마무시하니까 누가면 그래 똑똑하게 해야지 덜 힘들게 그게 맞아 그 사람들 말로 맞지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그치?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성경 속 인물들이나 간증하시는 분들 있지? 어? 나 일부러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 왜냐면은 내가 그 속에 있다 생각되니까 막 마음이 난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지 듣고 싶지 않지 나는 여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배거리가 안 좋아 그치?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보? 맞지?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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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아 아 아 아 쎄 빠지네 그리고 세종시를 아까 갔다 올 거고 일단 그래 Epidemic 아라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